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제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 주시면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구독 감사합니다 오늘은요 벌레잡이 제비꽃 벌레잡이 오랑캐 라고도 불리운데요 여러의 살이 풀이며 고산지대의 습한 암벽이나 습원에서 자란다고 합니다 옆면에 선모가나 점액을 분비하여 작은 벌레를 잡아먹는데요 키우는 장소는요 직광은 피해주고요 통풍도 잘 시켜주면서 밝은 그늘이나 반 그늘에 두고 관리를 해야 된대요 동면을 하기 때문에 서늘하고 습도가 높은 환경에 두어야 되고요 여름에는 15에서 29도가 좋고요 겨울에는 1도에서 4도 정도가 아주 좋대요 춥다고 또 혹시나 방에서 키우면 안 된대요 이렇게 예쁜 꽃을 피우는 아인데요 저도 잘 키워서 꽃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분갈이는 이른 봄에 해주면 좋고요 2년에 한 번씩요 분갈이 흙은 피트모스와 마사를 1대1로 혼합해주고요 양토에 심거나 마사로 화분을 3분의 2 정도 채우고 위에 잘게 자른 수태를 덮고 수태에 심듯이 자리 잡아줘야 된다고 합니다 물주기는 잎에 물이 닿지 않게 저면 간수 해줘야 좋고요 성장기에는 습도를 충분히 머금을 수 있게 해주고 수온이 올라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대요 수온이 올라가면 치명적일 수 있고요 그래서 시원한 물을 줘야 된다고 합니다 또 물주는 시간은 햇빛이 없을 때 줘야 좋고요 벌레를 잘 잡아먹는 식충이들은 성장과 잎의 발달이 좋아서 건강하고요 그래서 그런가요 새 잎 성장이 빠르네요 벌레도 많이 붙어 있고요 번식 방법은 종자파종과 잎꽂이 등이 있는데요 잎꽂이는 봄에 잎을 떼어서 축축한 토양에 놓아두면 2주 정도 후이면 새싹이 나온다고 하네요 저도 봄에 한번 시도해 봐야 되겠습니다 영양제는 성장기일 때는 영양제를 1개월에 한 두세 번 정도 물에 액비를 약하게 타서 주면 좋고요 많이 합식해 놓으면 꽃 폈을 때 너무 예쁘더라고요 잎꽂이에서 귀엽게 나오는 새잎들 보아도 너무 사랑스럽고요 저도 잘 키워보고 싶어서 나름 열심히 공부했는데요 아유 이론하고 실전하고는 좀 달라서 걱정이 됩니다 잘 자라면 다음에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제 유튜브 항상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날 되세요 안녕